이걸 하루에 만개를 만든다고 해서 만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나저나 오늘은 만개형이 웃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은행입니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건 이것만 한 게 없죠. 오늘도 만들고 있네요. 하품을 하면서 만드는 거 보니 무의식 상태인 것이죠. 가벼운 인사를 하고 무작정 돈을 건네봅니다. 시큰둥 합니다. 좀 더 많이 줘봅니다. 좀 더 많이 줘봅니다. 좀 더 많이 줘봅니다. 뭉태기를 줘봅니다. 이 새끼가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네요. 만개형 미움받을까봐 업장 사장님에게도 좀 나눠줍니다. 모두가 거절하니 아직 돈 맛을 모르는 꼬마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아니군요. 돈 맛을 아는가 봅니다. 예전엔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도 웃지 않던 만개형이었는데 오늘은 웃기까지 하네요. 역시 칭찬은 돈과 함께 해야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지 가뿐하게 한 통을 전부 비웠습니다. 허기진 만개형은 식사를 하고 그 사이 사장님은 뒷정리를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재래시장에서 이정도면 합격점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완료됐네요.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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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통째 시작할 준비가 완료됐네요. 그나저나 돈을 왜 주냐구요? 저는 원래 기브앤테이크 윈윈 이런거 좋아합니다. 보통 영상 하나 올리면 수익은 몇천원 수준인데도 촬영시 출연자들에게는 촬영 길이에 따라 기본 100페소에서 500페소를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제작비용을 넘어서면 수익금에서 20%를 출연자들과 나누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죠. 선지급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후지급은 유튜브 시작한지 6년만에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면 이렇게 출연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윈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하 만개형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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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